하랑이 배터리가.. 합정력 5번 출구? 아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내가 나이 들어간다는 걸 조금 느끼는 게 나 펭수도 잘 모르거든.. 뽀로로 같은 거야 얘들아? 그냥 만화야? 아니면 뭐야 웹툰이야 뭐야? 합정력 5번 출구? 그거 뭐야? 기다려.. 합정력 5번 출구.. 뭐야 이게 왜 왜 이런 노래를 내신 거야 갑자기? 이게 트렌드라고? 아니 요새 트렌드가 왜 이래? 요새 트렌드가 이거라고? 이게! 아니 그 뭐 요새 대학생 애들 한잔해인가? 한잔해 이게 시대에 뒤쳐지는 거라고? 야 니들이 뒤쳐지는 거야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너.. 합정력 5번 출구 알아? 어? 합정력 5번 출구 알아? 시발 갑자기 합정 살수 않는 년한테 합정력 5번 출구 아니냐고 하면 어떡해 아니해 니 엄마 아리랑 알아? 엄마 아리랑? 어 지금 욕하려고.. 너 그러면 유산슬 알아? 유관슬? 아니 유산슬 유한슬? 유산슬 유한슬? 사랑의 배터리는 알지? 사랑의 배터리 홍진이 형꺼 그래 야 사랑의 배터리가 뭐라는 거야 진짜 열받게 진짜 여보세요?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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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니? 너 회식중이지? 어 회식이냐고? 술 먹고 있었지? 술은 먹고 있지만 회식중이야 어떻게 알아? 아니 딱 봐도 그냥 술 취한 거 같아가지고 말투가 귀엽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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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펭수 알아? 펭수 펭수 내 친구 펭수 친구야 펭아 알고 있네? 펭수 그러면은 너 합동역 5번 출구는 알아? 합동역 5번 출구? 너 유산슬은 알아? 뭐..뭐라고? 유산슬 유산슬? 먹는 거잖아 중국 음식 근데 너 송가인은 알아? 송가인? 어 트로트 가스 아니 저 많이 취한 거 같은데 아뇨아뇨 그렇지 않아 그 또 뭐 질문할 거 있으면 마음껏 질문에 언제든지 대답해줄게 나랑 사귀자 그러면 이대로 여보세요? 어 야 왜? 니 펭수 알아? 어 펭수가 뭔데? 유튜브 합동역 5번 출구가 알아? 몰라 너 유산슬은 알아? 유산슬? 어 어 그거 중국 그 음식 아냐? 송가인은 알아? 뭐? 송가인 송가인 두하골? 여보세요 응 우디야 너 바빠? 아니 안 바빠 너 펭수 알아? 펭수? 어 펭수가 누구야? 펭수 펭수 내가 아는 사람이야? 방송에 나왔던 사람이야? 펭수 그럼 너 합동역 5번 출구 알아? 합동역 5번 출구 알지? 합동역 내가 얼마나 많이 갔는데 아 정로가 됐었어야 됐는데 왜냐면 정로는 어리니까 아 진짜 다들 모른다니까 근데 이쪽 애들은 유행이 달라 유행이 다르고 유행을 잘 몰라 어 진짜 몰라 잘 기다려봐 딱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여보세요 왜? 아니 나 진짜 방송중인데 너한테 질문 몇가지만 해도 돼? 뭐? 펭하 어? 펭하 뭐 그 펭수가 아는 거? 아니 엄마 아리랑 알아? 엄마? 뭐라고? 엄마 아리랑 알아? 엄마 아리랑? 응 몰라?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 너 지금 가장 생각나는 유명한 트로트 하나만 말해봐 어머나 어머나? ㅋㅋㅋㅋㅋ 거봐 얘들아 나만 모르는게 아니라니까 이거 다 모른다니까 진짜로 어머나가 나왔네 진짜 아니 나 어머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 진짜로 던질까 말까가 뭔데요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덧말송 띵곡이라고?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 던 던 던 던 던 던 던 던 ㅋㅋㅋㅋㅋ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이거? 아 이거 웃기다 이거는 아 이게 던질까 말까야? 아 아니 요새 메이플스토리 고아걸어 다들 던질까 말까 계속 이러는거야 그래가지고 저게 뭐야 했었는데 이거야? 오늘 밤에요? 알죠 그거는?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이건 알죠? 그 정도 유행은 저도 알아요 에? 모기의 저주는 또 뭐야? 미쳤어 알지? 아까도 봤어 나 그거 모기의 저주 아유 암튼 이상한 문화들이 많아졌네요 요새 사람들은 이런거 보고 웃는구나 저 이런거 찍어야 되나요? 아유 암튼 아유 암튼 습관 감사합니다.